수박두스 뭐 먹고 있나요? 수박두스 수박두스에요 무슨 맛이에요? 맛있어 음 맛있어요 오늘은 수박두스가 먹고 싶었나요? 원래 원래 꿀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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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맛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요! 자기소개 부탁해요 언니 방금 댄스하러 왔는데 내가 수박짓을 먹고 싶어서 엄마가 해주세요 아그랬구나 희망님께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요? 좋은 엄마예요. 네? 좋은 엄마요? 다른 엄마는 어떻게 말하고 싶나요? 응 최고 응, 최고예요 응 맛있겠다 응 시원해요 안녕 그럼 다음에 또 만날까요? 네 그러면 인터뷰 유튜브예요 응 구독 좋아요 네